미국의 주류 정치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 역사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으면서 이만큼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요. 이민선 배를 타고서 들어온 우리 이민 선배들 앞에 우리가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한인이 처음 말을 들여 놓을 때에요. 100여 명의 한인들이 배를 타고서 하와이에 내렸을 때 110년 전인데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방도가 없어서 아니면 일본 지주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거의 반강제로 팔려서 끌려서 온 그런 이민이라 그래도 틀린 말 아닙니다. 1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에 발을 내놓자마자 모두들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진빚을 청산하고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참혹한 상황이 된 것이 모두가 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발적인 이민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 참혹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모국어를 떠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삶의 목표는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도 그러한 공동의 목표에 우리 한인들 초창기에 잘 뭉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윤환 열사가 스티븐 신을 저격했잖아요. 장윤환 열사 코리안 어메니칸입니다.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당시 전국의 한인들이 순식간에 구명운동으로 돈을 정말 많이 모아서 아주 비싼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살인범이지만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초창기 우리 한인들의 공동체의식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단결이었습니다. 어떻든 1945년 한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서울에 있던 일본 총독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주랭랑을 도망가면서요.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백년 안에 조선에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 이러한 사실을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뼛속에 사무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에 백년 만에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도망간 일본 마지막 총독이 여러분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인 신조 아베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기 친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요. 한국과 한인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백년이 아니고요. 이제 70년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여기서 태어난.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어권의 이세들에게는 이런 거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들을 우리 근현대사 역사를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미국까지 와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7년 연방의회에서 한인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에요.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일본은 없는데 한국은 미주 동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총리가 되었고요. 올해 마이크 혼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지금 국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 의원의 이번 여름 선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인동포 여러분들이 지금 혼다 의원께 10불 보내는 거에요.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다 의원에게 10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이크혼다.com 일로 들어가서요. 혼다에게 10불 보내는 거 꼭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